안녕하세요 김선태입니다 저는 오늘 학술 데이터의 공유 플랫폼 데이터네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커먼스 저희가 오늘 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픈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키워드가 왜 필요한지 제 발표 자료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랑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술 데이터 공유를 둘러싼 오픈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키스티에서 준비 중에 있는 데이터네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이런 학술 데이터, 연구 데이터, 과학 데이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될 건데요 이 발표 내용에 한해서는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오픈 사이언스, 오픈데이터, 오픈 액세스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 데이터, 연구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연구 실험 장비를 통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 수행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계 기술과 센서 기술, 건축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센서에서부터 거대 강입자 가속기 같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 장비들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대 강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하고 스위스 사이 국경 지역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장비인데요 지하 100m의 약 27km의 규모로 만들어진 연구 장비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한 번 실험을 하게 되면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그 데이터를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의 연구자들 1만 명 정도가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된 이후에 약 3분 정도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힉스 입자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1994년에 쏘아올린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체해서 1920년에 다시 우주로 보낼 그런 망원경인데요 크기가 테니스 코트장만 하답니다 이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서 약 150만 킬로미터 상공으로 우주로 보내서 우주의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게 되고 지구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대 장비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센서 기술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단에 있는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엄청난 양의 실시간 데이터들을 연구자들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범지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되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연구 데이터의 종류에는 관측과 감시, 조사, 실험, 분석 이런 행위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 형태는 바이너리 파일 형태부터 문서의 형태, 동영상, 이미지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뀌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과거 몇 천년 전에는 경험에 의한 연구가 중심 도구였답니다 연구의 중심 도구 그 후에 약 몇 백년 전부터는 이론을 연구의 중심 도구로 사용하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연구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연구의 기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더 포스 패러다임이라는 책자를 내면서 이제 데이터 인텐시브 사이언스의 시대가 왔다 연구의 중심 도구로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당신들이 세운 가설을 증명하는 이런 연구였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데이터 자체만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기존에 나왔던 이론을 뒤집을 수가 있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인텐시브 사이언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1960년도부터 데이터 알러지라고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의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10월 현재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사이언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분야나 그러한 기술, 플랫폼 이런 걸 통틀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011년도 이후부터 빅데이터가 상당히 열풍인데요 이 빅데이터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분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기타 학문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연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연구를 했을 때 또 국제적으로 공동협력 연구를 했을 때 더 나은, 더 빠르게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왼쪽에 수학이라든지 통계학, 정보과학, 신호처리, 데이터 마이닝, 가시화, 미래 분석 여러 가지 과학 연구와 관련된 기술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농업, 의료, 위기관리, 마케팅, 심지어는 공공정책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의료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해결하거나 위기관리를 하거나 기업에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를 하기 위한 기술과 이론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심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오픈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예전에도 했었죠 하지만 한 연구 분야에서 그 데이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는 것이 예전의 트렌드라면 이제는 기후 데이터만 예를 놓고 보면 이제는 물과 공공용지, 건강, 해양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기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같은 걸 수립하기 위해서 기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 기후 데이터를 그러면 바로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자들이 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데이터를 바로 서로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와 함께 오픈 사이언스라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픈 데이터, 오픈 소스, 오픈 액세스 이런 모든 활동들이 바로 오픈 사이언스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섯 가지 원칙은 2014년도에 유럽에서 파스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오픈 사이언스와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브레인스토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목적은 과학이 좀 더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의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픈 데이터, 오픈 사이언스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 데이터는 일부 데이터를 저작권이나 특허와 같은 제한 조건이 없이 다양한 수요 그룹에게 이용 권한을 주자라는 게 오픈 데이터입니다 이 오픈 데이터라는 용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하지만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1557년부터 58년까지 진행된 IGY 프로젝트에서 세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과학 데이터, 연구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개념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오픈 데이터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이 오픈 데이터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데이터 개방과 재활용 측면입니다 오픈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오픈 데이터도 중요하고요 연구 분야에서, 과학 연구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오픈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성격이나 규모나 데이터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오픈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 사이언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오픈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오픈이 돼서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백두산의 천지가 폭발할 것 같다는 게 2010년, 2011년 그때 당시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때 제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가서 백두산 폭발하고 관련된 회의를 중국에서 한국 대표, 중국 대표, 북한 대표 연구자들이 만나서 회의하고 온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폭발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백두산 천지에서 직접 지표면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땅 속으로 해서 마그마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 장치도 필요하고 센서 장비도 필요하고 백두산 천지 주변에 있는 생물들, 생물들의 움직임 그리고 백두산 주변 상공의 기후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이죠 그것도 바로 데이터가 오픈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연구 활동이 가능하고 저희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유럽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의 자산이 투입이 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원이 생산한 데이터도 내셔널 에셋이다 데이터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 사이언스와 관련된 오픈 액세스인데요 이 부분은 1665년에 런던의 왕립학회에서 철학회부라는 저널이 처음 발간이 됐었는데 현재의 저널들의 어떤 틀이었죠 원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요 연구자들이 생산한 연구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자라고 해서 좋았었는데 이 저널의 특징이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수요에는 변화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인 출판사들이 우우죽순 생기고 다른 출판사하고 병합해 가면서 연구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연구 결과물도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픈 액세스 운동도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개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데이터고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연구 레코드 논문 보고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 사이언스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오픈 액세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자는 현재의 연구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데이터가 국가의 자산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유시켜라 라는 인풋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덜하지요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이 잠깐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연구자들이 그것을 핸들링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오픈 사이언스라는 서로 공개 개방 공유해서 같이 협동 연구를 하자라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요 패러다임이 변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신의 연구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중심 도구로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서로 개방하고 공개하고 공유하고 협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관리입니다 데이터 관리가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상단에는 저널 그 다음에 단행본 레퍼런스 컨퍼런스 프로시딩 이런 자료들이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자료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데이터셋 데이터 모델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단에 위치한 논문이라든지 단행본 프로시딩 자료는 여러분들도 웹을 통해서 웹이란 환경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연구에 연구를 증명할 수 있는 백 데이터들 로 데이터들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연구자들은 그러한 데이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연구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얼마나 현재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하단은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Y축은 접근성에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용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중요하죠 접근하기는 어렵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연구자가 하겠죠 자기의 데이터고 자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할 것이니까 연구자 본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사이언스지에서 사이언스 자매지 세 권이 더 있는데 거기 피어리뷰 연구자들 약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GB 미만이 48% 이상이 됐고 1TB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 연구자가 7% 정도 됐었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에서 당신이 연구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50%가 실험실에 있다 38%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인프라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50% 이상이 실험실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 실험실에 어떤 랩에 박사과정 학생이나 이런 학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연구 데이터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 장비에다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파라미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는 있지만 쓸모없는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를 타 연구자한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76% 이상이 요청한 적이 있다 그중에 48.7%가 제공받은 데이터의 품질이 좋았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6% 이상이 어 타 연구자한테 데이터를 요청했다라는 것은 동종 분야에 연구를 동일한 주제에 유사한 주제에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네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사이언스 오픈데이터 오픈 액세스 좋습니다 공유 좋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유할 데이터 협동연구에 사용할 데이터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키스티에서 2010년도 2012년부터 준비하고 있는게 이 데이터네스트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잘 아시는 디스페이스 오픈소스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오픈소스 MySQL을 DB에 쓰고 시멘틱 관련된 오픈소스 멀거라를 하단에 두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네스트 안에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조직이 있고 컬렉션 데이터들이 담기는 방이 있고 아이템은 하나 이상의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고 그 밑에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조직과 컬렉션은 논리적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름으로 컬렉션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주제 분야로 나의 데이터를 관리하겠다 주제명으로 컬렉션을 관리하셔도 되겠습니다 흔히들 데이터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어떤 로직인데요 제출을 하고 검증을 하고 아카이빙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게 되고 내가 취소처리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기능인데요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데이터 출판입니다 논문 출판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출판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저널이라는 걸 이미 만들어서 오픈을 했는데요 이 저널에는 데이터에 관한 내용만 실립니다 이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정보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장비의 버전은 뭐고 장치명은 무엇인지 어떤 주기로 수집을 했는지 이런 것들만 기술되어 있는 게 데이터 저널입니다 그러한 데이터 저널에 데이터를 출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의 식별자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하나씩 있는 것처럼 논문에 DOI라는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에도 DOI를 부여를 해서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이면 DOI만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데이터 출판입니다 이 데이터네스트 안에 데이터 출판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페이스와 멀거라 오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오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란색과 보라색 흰색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스페이스 기능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기능을 추가를 했고 점선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제외한 기능입니다 나중에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페이스 데이터네스트는 원하는 기관이나 원하는 실험실이나 이런 곳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현재는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교육해드리고 데이터 출판하고 관련해서는 키스티에서 운영하는 서버하고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서 내가 이 데이터는 외부에 출판을 하고 싶다 식별자를 받고 싶다 라고 시스템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키스티의 서버가 자동으로 수집해서 식별자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두서없이 급하게 왔는데요 이 앞에 커다란 시계가 있어서 지금 4분 초가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픈데이터 오픈 사이언스 오픈 액세스 이러한 키워드들이 결국에는 개방 공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방하고 공개하고 협동연구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내가 공개할 데이터를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개방했을 때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데이터네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